안녕하세요. 공격수 지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챗런, 디펜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드필더 여러분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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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저는 브라질로 돌아왔습니다. 22년이에요. 저는 브라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금방 맞췄덕입니다. 도전 골든벨 느낌이네요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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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혈을 봤는데 표혈이 없더라고요 형 한국인이 지금 가비 가비 마크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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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나이스 나이스 cool 정답은? 유한이형 유한이형 pushing Makes sense 좋은 한 번만 개봉하면 뭐라 그러지? 언박싱, 언박싱, 언박싱 아 좋다! 투자대라고 저금도 없단 말이야? 고기를 다가오고 싶었는데 이건 뭐야 이거? 뭐지 배터리? 뭐... 선생님아? 아 좋다, 치킨 좋다! 오늘 복날인데? 아 오늘 치킨 좋다! My wife's love 알 것 같은데? 이거 알 것 같은데? 고기 드릴게요 아 주지마 주지마! 아 고기 주세요! 고기 주지마! 고기 주셔야 돼! 가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르니까 1번, 박주영 2번, 고요한 No.3, 오스마 No.4, 고광민 No.5, 양한빈 그쵸? 네 잠깐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다르네 달라? Ready Let's go Yes, 오스마 Yes 오스마 네 맞죠? 정답 네 오스마 오케이 Ye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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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에서 봤는데, 까먹었네 아 전화, 전화 차서 되나요? 전화 차서 되나요? 전화 차서 되나요? 이거 하면 누구한테 해야 돼? 모르지 여완이 형 여완이 형 여완이 형 여완이 형 전화 차서 한 번 된다고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너 수완? 응 형 응 우리 지금 그 이적해온 선수 4명 지금 방송 중인데 응 그 우리 지금 질문 하나 보았어요 클럽 역사에 대해서 클럽 역사? 아 전화 찬스예요 형 전화 찬스예요 형 어 신중하게 해줘야 돼? 생각해서? 틀.. 그럼 나도 틀리면 뭐가 돼? 형은 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상품을 못 받아가는 건데 어 상품이 좀 커요 상품이 좀 커서 형이 좀 맞춰줘야 돼 나 모르는데 잘 자 자 하나 얘기할게요 형 그게 어디랑 언제 한 거야? 성남 그치 성남 오케이 오케이 땡큐 형 유보스턴 유보스턴 공개해주세요 마지막 라 아 이거 전화 찬스 좋았다 일본 어린이날 2010년 그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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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거 진짜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다 받아가도 되나? 아 이거 쉽다 이거 쉽다 내가 골을 많이 못 넣었잖아요 그중에 내 골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골 많이 넣네 야 몇 년이 있었는데 내 골을 넣어야지 근데 지금 그런 선수랑 같이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많이 컸다 많이 컸다 많이 컸다 배고 nostro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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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헷버스탄 마셨습니다 맞혔어 이거를 다 받아들여네 다 받아 telebest 자기 주문으로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 I don't know. 조금 더 이슈가 됐던 게 1월 1일 첫 경기, 새해를 시작하는 첫 경기였다 보니까 사람들 관심이 많았었고 그때 당시 또 맨시티가 너무 잘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썬더랜드 팬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셨죠. 야, 나도 헷갈린데, 선수점까지 할게. 그러니까. 11kg까지 간다고 하네? 나왔어? 예, 모두가 correct. 형, 11kg 뜨는 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다 맞췄어? 땡큐 땡큐. 다음에 이거. 감사합니다. 또 코리아가 아니라. 이거 코리아가 아니야. 멕시코, 인도, UAE 3중 하난데. 브라질러. 브라질러. 박벌리 보여주세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오, 마이 갓. 멕시코. I help you, bro. 멕시코. 힌디아노. I first, 멕시코러! 아, I am? 아, sorry. You, you. 네, 너. 나 영원히 지니까 나오네 와 최프 다 가져가려고 최프 다 가져가 오오오오 너의 나라에서 가장 놀라웠어 내 첫 월드컵이었어 멕시코에서 쇼핑을 좋아해 17살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엄청 즐거웠어 나 영원히 나 영원히 18살이 정말 좋은 학습 정말 달라 이렇게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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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잠시 걸어가려고,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보고, 더 큰 축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강력적이자, 엄청난, 엄청난 경험이 있고, 안전하네, 안전하네? 안전하네? 이제는 잘생활함이 있었어요. 우리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건강한 일정에서 난 안전하고 저는 음식을 먹는게 저는 건강한 게 아직도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니까요 오늘 저는 아주 어두운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있었습니다 저는 18살이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어두운 것에 대해 어두운 것에 대해 저는 아직 어두운 것에 저는 아직 어두운 것에 저는 더 어두운 것에 저는 더 어두운 것에 안으로는 그런지, 하지만 제가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존재가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처럼 너무 나온 것 같아서 그래도 재밌게 보여지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는 나름 비장했거든요. 어떻게든 도움이 되어야 하니까 팀에 가서. 지금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팀이 서울이고 서울에 사는 친구들도 많을 테고 친구들이나 동료들 중에서 서울 깍쟁이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간 긴장을 하면서 팀을 들어왔는데 오히려 잘못된 생각이었고 애들도 다 정도 많고 동원이도 그렇고 주변 선수들도 적응할 수 있게 다 너무 빨리 도와준 것 같아서 옛날 말이구나 다. 그런 게 좀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제 남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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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jet소 여러 가지보다는 посмотретьuel 전give입니다. 하나의 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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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은 세상에 대단한 기술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스트레일리아의 대단한 기술은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의 대단한 기술과 세계에서 다양한 경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팀이 높은 것 같아요. 한국의 팀을 국가에서 해외 챔피언스 리그에 이동을 보면 아주 성공한 것 같아요. 경쟁을 즐길 수 있어요.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다 착하고 인사를 먼저 해주고 이래가지고 다 편했는데 아무래도 원래 알고 있던 정빈이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제가 대하고 정빈이도 저를 알고 있는 사이여서 조금 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나라를 대표하는 거랑 팀을 대표하는 게 그게 다른 것 같고요. 다른 거는 축구는 항상 똑같으니까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들은 다 똑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 부분이 가장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옆에 같이 항상 뛰고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 그리고 팬분들이 이렇게 많은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ositors 참기름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응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합니다. 그런 질문 뿐만 아니라 많은 질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일이 답변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알아갈 시간이 많으니까 차츰차츰 저희 선수들 많이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운동장에서 만나 뵈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